리플은 태생부터 만 달러로 디자인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꿈 같은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무려 10년의 시간 동안 준비된 체계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 각종 음모론과 찌라시들이 지금도 넘쳐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리플이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프로덕트 마케팅 담당자인 올리버 세고비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리플이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활동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를 대표하는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랜만에 대박 호재가 등장했습니다 이전 리플에서도 이 디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야기와 같은데 결국 소송 리스크만 잘 끝난다면 미국 기업으로서 형식적인 ipo를 걸치며 etf까지 넘볼 수 있을 만큼 아주 긍정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리플이 소송을 잘 마무리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가정하에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리플의 가격은 10달러부터 1만 달러까지 여러 음모론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음모론은 1만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는 리플입니다 실제로 리플이 이 1만 달러를 호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1만 달러는 무슨 천원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심신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발로 나듯 리플의 인생 모든 걸 건 남자 잭덜 리플러의 이견에 따르면요 리플이 승소 후 은행에서 채택이 되고 정부 채권과 기업 채권을 포함해서요 시장과 파승 상품 시장까지 완전히 접수해 버린다면 그 시기가 리플의 한계점이 될 것이며 그 한계점은 11,360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견은 이론적이나 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음모론으로 이 현실성이 엄청나게 뛰어났죠 자 리플은 태생부터 1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지금 이 순간까지요 미국의 마이너 미디어 크리프톤 뉴스들이 공개한 기사 제목들입니다 단순히 꿈같은 이야기인가 정말 많은 여론들이 존재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확률은 시박하지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인데 리플은 태생부터 중앙은행 화폐인 이 CBDC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현재 미국 금융상태계에서는요 이 CBDC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하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 CBDC의 중요한 역할은 잠시 후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현재의 리플은 공급량이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지면 중앙 디지털 화폐로서 채택 후 만 달러가 넘을 수 있다는 가격 예측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리플이 앞으로 일으킬 파장 관련해서요 중국과 미국 관계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 앞에 CBDC를 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정리한 지금부터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는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를 내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 지금까지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전세계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있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홍콩 정부의 ETF 승인 소식과 반감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전년 대비 53%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1억 원 시대를 열었던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2024년 하반기 시장의 전망은 머리는 용의 모습이지만 꼬리로 갈수록 뱀의 모습으로 힘을 잃어버린 모습 용두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겹겹히 쌓인 루머와 지금까지 시장을 빛내줬던 호재들의 부재 금리인하 기대감의 타파 악재들이 겹치기 시작하며 헛된 기대가 재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부 팔아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인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옆집 김씨는 100만원으로 천만원을 벌었다더라 리스크가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더 찬란한 인생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신 여러분 올해 2024년 하반기는요 우리 모두가 원했던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공개할 테니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올해 남은 이벤트 중 가장 큰 이벤트를 고르자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발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는요 공포로 물들어진 현재 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죠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 후보들 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가 뭐래도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후보 모두가 외치는 대선 공약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Build Back Better 맞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로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자국의 발전에 힘을 써야겠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현재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비관 속에서도 꾸준히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무리가 힘들어졌지만 지금 미국은 시장 물가와 증시에서 최정성기를 누리고 있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트럼프는 암호화폐의 적극 활성화를 조 바이든은 암호화폐의 적극 비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반대되는 이 두 후보의 입장은 미국을 최강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가 더 발전이 된다면 전 세계의 통합화폐인 이 달러를 대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암호화폐의 발전을 여기서 막는다면 미국은 잠시 동안 만화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인이 달러를 대체할지 모르는 상황에 트럼프는 달러와 암호화폐 두 패권을 모두 동시에 손에 넣어 미국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입장이고요 조 바이든은 힘들게 부상시킨 달러의 가치를 암호화폐가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서 미국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은 그동안 누려온 패권 그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과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지키겠다는 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만년 2위로 살아온 중국이 두 번 다신 없을 기회를 놓칠까 불안감을 느낀 것 마냥 갑작스러운 홍콩 ETF 승인과 중국 암호화폐 금지령을 해제하는 등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번 암호화폐 발전을 두고 미국을 제친 후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응하듯 미국에선 당연히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 중국 기업 IPO와 중국의 코인대부들인 저스틴 선 같은 인물들에게 SEC 고소 처리를 진행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얼마 전 일방적으로 트론의 상장 폐지를 선고했으며 이 상황을 월스트리트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의 코인 정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연준이 함부로 금리의 날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중국은 마치 준비라도 해온 것 마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개발 중입니다 여기서 CBDC란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일반인이 개발한 코인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의미하고요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인 만큼 현재의 달러 가격까지는 충분한 상승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로 10원조차 하지 않는 이 코인의 기술력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탐내는 웹 3.0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역대급으로 몰아칠 미국과 중국의 코인 전쟁 테마로 올해 11월 이전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올해의 마지막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그에 투자한 개미와 기관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중국 정부가 직접 참여해 올해 하반기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은 010-811-7554 010-811-7554 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며 용기 내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세부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코인이 올라갈지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 계시죠 코인 먼저 받으시고 업비트든 비썸이든 바이낸스든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실제로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셔야 다음의 기회가 또 왔을 때 같이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를 하거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문자를 보내시는 게 불편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 후 간단하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강신우의 방송은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재차 강조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